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또 역시나 또 급락이네요. 마이너스 1.1% 다우존스도 2.43 빠졌습니다. 운송도 S&P도 빠졌네요. 나스닥도 2%나 또 빠졌습니다. 2.11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1.73 필라델피아는 거의 폭망 수준이네요. 폭망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참 제대로 하겠나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제롬 파월의 중앙은행 의장이 인플레이션 인내 발언에 의해서 더 하락을 해버린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이 일치적인 만큼 연준은 인내할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올리려면 완전고용과 2% 이상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리 급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금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을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했고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미금리는 파월 의장의 금리 상승 발언에 주목해 불안감을 나타냈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1.555까지 치솟아 산 거예요. 1.555%까지 치솟아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수닭과 필라델 변수차는 거의 폭망수 좀 된 거고요. 현재 국제 유가도 폭등을 해버렸네요. 오페크 4월 산유량을 거의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버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55달러 올라가지고 63.83달러에 장을 맞췄네요.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비트코인은 다시 급락을 해버렸네요. 4만 8천 달러까지 밀려나 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장이 안 좋네요.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또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도 장난 아니죠. 엔비디아도 3.83 AMD 3.85 TSM 거기도 폭망이죠. 5.94 115달러네요. 115달러 그동안에 그게 고평가됐다는 건가?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 고평가되나보다 115달러로 따라잡았습니다. 마이크론 텔레즈인 5.36 인텔 2.62% 하락 콜컴 2.93 어부프로드컴 4.20 마벨 테크놀지 그룹은 거의 12%인데 거의 폭망이죠. 폭망이죠. 어플라이드 버티에너지도 6.2% 텍사스인드머드 4.3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다 폭망 수준입니다. 폭망.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 잘 견뎌내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웬만하면 펀더멘터리 좋은 회사라서 잘 버티겠지만은 이 흐름에 좀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힘들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답답하고 짜증 나겠지만은 오늘 또 삼성전자도 기회다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절호의 매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오늘 거의 줍줍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갖고 계시면서 버티시는 밖에 없어요. 팔면은 뭐 손해 아닙니까? 굳이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회사가 나빠가지고 기업이 나빠서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제금리 때문에 자꾸 저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거지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은 더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만원 있습니다.